안녕하십니까 W뷰티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W뷰티 스튜디오는 반영구, 피부관리, 자연눈썹, 속눈썹 연장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뷰티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항상 그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고객님의 모습을 컨설팅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시술해드리고 있으며 늘 최상의 서비스와 깊은 감동으로 고객님께 다가가는 W뷰티 스튜디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